한 명의 식당에 있는 방법 요즘에 지금 보면 비건이라든지 생선 이런 것들도 좋아하잖아요 그냥 일반 식당 가면 비빔밥 같은 거なら 걱정은 먹을 수 없는데 아무래도 생선 먹으러까지는 먹을 수 있어야 뭔가 옵션이 많아져가지고 저는 비건이 라이프스타일을 계속하고 싶은데 그런 게 진짜 다 먹으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명호시로 정지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회사 생활을 해야 된다거나 어떤 회식 자리에 만남을 가져나 이런 자리는 없었어요. 그래서 그건 비건인 걸 유지할 수 있었는가 추운데 스터디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는 중간에는 비건이라는 걸 안 밝혔고 알러지까지는 아니지만 전혀 고기 전조화해서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아예 장기간으로 모임 같은 경우는 아예 밝혀요. 대충 그냥 짧게 소개를 하고 내가 왜 비교하면 되는지 이런 걸 하면 조금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도 많은 분들이 요즘은 좀 오픈되어 있어서 그래도 주로 노량생 쪽엔 아예 없어서 서브웨이를 먹거나 금죽을 가거나 그런 식으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치킨을 먹고 싶다, 해치추를 가고 싶다 이러면 이제 따로 가시거나 이런 부분이 그런 게 안타까워서 뭐 끝까지 얘기도 하고 며치도 마시고 싶고 이런 데 그런 거 좀 아타까운 것 같아요. 그런데 같이 가면은 약간 저는 또 N분의 1로 좀 가야 되잖아요. 저는 처음에는 제가 그냥 아 뭐 N분의 1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냥 뭐 나는 같이 가서 많이 안 먹지만 그냥 뭐 N분의 1로 해야 서로 이제 편하니까. 그게 좀 계속 지나다 보면은 좀 좀 억울한 부분도 있죠? 나는 안 먹는데 저희 함께 가면 되게 유명한 중식당이거든요. 허거집. 근데 거기 가면 남들은 양꼬치, 허거, 나는 야채만두 6개짜리 중에서 한 4개 먹고 그거밖에 안 먹고 나는 똑같이 만원 쳤는데 거기서 내가 나는 이거 3개밖에 안 먹었으니까 뭐 3초인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나도 쩨쩨하게 놀고 그래서 아 내가 이 사람들이랑 함께 즐겼던 값인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. 사실은 거친한 사람들 격도 운영하는 게 오히려 그런 것까지 안아서 대결해 주는 운영가 많은데 적당히 지나요. 적당히 지나? 그 정도인데 약간 그런 관계면은 나도 주장하기도 좀 넘하고 저는 지금 친구들이랑 비방식당 가지고 전화한다면 근데 이제 비방식당을 계속 받아놨으니까 옮는 거래요. 세로운 비방식당을 하셔야 돼요. 근데 여기 똥가 막 이런 집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. 저는 그래도 집에 와 축제를 해서 좀 많이 음식 같은 그런 걸 하는 건데 저도 들었던 날이 뭔가 살짝 아쉬운 거는 너랑 어디 유명한데 뭐가 있다. 근데 거기에 너랑 같이 가고 싶은데 먹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았던 것 같아요. 그때는 막 수요미식회에서 어디가 나왔다 이러면 막 거기 맛있대 이러면서 가고 싶길래 그런 것 같아요. 친구들도 좀 그런 것 같고 아쉬웠는데 아직 제 친구들은 비방식당을 함께 가져보는 게 참 재미있는 일인 것 같아요. 건강식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받아놨으니까 되게 호기적이다. 남자애들은 먹고 와서 네 이제 고기먹으러 가자. 뭘 이게 먹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급식을 먹어야 될 텐데 고기나 생선이나 안 푸면 밥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그냥 같이 김치랑 이런 거 푼 다음에 그거는 되게 고치라고 해서 혹은 사기 중앙에서나 동영상에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비법은 근데 어떻게 해요? 이런 것 같아요.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은 도시락 직접 싸가지고 다닐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리고 급식표가 나오잖아요. 그러면 그걸 보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이날은 내가 먹을 수 있는 종류가 좀 있네 하면 도시락을 안 싸가지고 김치랑 밥밖에 없다.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바차는 좀 자기가 추가를 해가지고 싸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좀 힘든 거는 아무래도 인간 가게에서 많이 했을 거 같아요. 그래서 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데 옆에서 아우 또 이거 먹어? 이래서 힘나겠어? 이래서 애들 가르치겠어? 뭐 이런 식으로 언어적으로 이제 저희가 들었을 때 폭력적인 그런 부분들을 그들이 인식은 못하잖아요. 그게 폭력적인 언어라는 약간 막연한 두려움이 조금 음... 나는 제가 이제 대학교 가서 다 새로 만나는 친구들이잖아요. 그렇죠. 이제 만나서 밥을 먹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 내가 사실 내가 채식을 한다고 일 안 먹는다라고 얘기를 해요. 얘네들이 아 그래 하고 알아요. 그 다음에 얘네랑 이 알게 된 애들이랑 다른 애들이랑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. 근데 원래 알던 애들이 상대방한테 아 얘는 채식 중이자야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. 근데 되게 약간 당황스러웠어요. 약간 제가 먼저 어... 굳이 말을 안 해도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밥 먹는 자리 아니면 굳이 얘기 안 되는 것이래요. 원래 저를 알던 친구들은 이제 제가 갑자기 바뀐 거잖아요. 그래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아 그렇구나 하는 친구들이고 약간 좀 당황스러운 친구들이고 근데 미디어에 나온 채식주의자의 이미지가 약간 사회운동하고 좀 센 이미지를 보여주니까 자기한테도 너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 존재가 불편한 거예요. 사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공격을 받는다라고 윤리적으로 너는 안목적으로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? 특히나 왜 채식을 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 이유가 건강 때문에 혹은 알러지가 있어서 이런 거가 아니라 어 나는 눈물이 불쌍해. 혹은 뭐 나는 환경이 망치는 걸 원하지 않아. 그렇게 해버리면 아 그럼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해가지고 잘 먹는 거 현대방성 되게 다 같이 있다는 거 자체가 아 이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구나. 그렇게 공격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이제 반응을 좀 두 가지로 하는 것 같아요. 오히려 공격을 해가지고 채식주의자가 잘못됐다는 거를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정당성을 막 동의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채식주의자가 제가 자주 듣는 질문 중에 그러면 뭐 친구들은 안 불쌍하냐?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너가 하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그게 아니다. 그런 것들은 다 사람은 뭐 잡식 동물이라고 이런 게 그것이 다 그 사람을 공격하고 싶은 건 아니라 자기를 정당화하고 내가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를 암흑적으로라도 그런 느낌을 받기 싫어서 그런 식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건 저도 사실 이해를 해요. 그래서 저도 채식주의자라는 거를 가리킬 때 항상 그 부분을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거든요. 내가 너를 비난할 생각이 없다. 뭐 문화가 하고 또 또 여러분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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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우리 우리 감사합니다.